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소스에요. 안녕하세요. 소스는 소스입니다. 소스는 소스입니다. 소스는 소스예요. 소스가 더 맛있어요. 핫도그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린거 같아요 새우는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매우 차갑게 맛있네요 매운 새우가 짭조름이 아주 잘어울려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오징어 양념장은 엄청 달콤해요 파는 달콤한 물이 고소해요 국물이 매콤해요 양념장 와우 너무 맛있어요 통통에 불닭볶음면을 찍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 소시지 마요네즈 쭈쭈쭈쭈 호흡 거짓말은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싱싱한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